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상사의 뒤통수에 뭔가를 던져보고 싶었던 적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스트레스를 팍 풀어줄 어플 오피스 저크를 소개해드릴게요 아이팟 초창기 휴지를 던지던 앱이 나와서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큰 재미를 줬었는데요 오피스 저크에서는 휴지 뿐만 아닌 다양한 사무용품도 던져보며 그에 반응하는 주변의 환경 또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의 목표물은 앱을 실행하면 등장하는 얼간인데요 책상에는 온통 자신의 사진을 액자에 걸어두며 I love boss라는 컵을 사용하는 일명 회사 찌질이를 타겟으로 준비된 연필과 구겨진 종이 그리고 지우개 등을 뒤통수에 대고 던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던졌을 때 기분 나쁜듯 뒤를 쳐다보지만 곧바로 업무에 열중하는 프로다운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요 또한 맞추지 못했을 땐 뒤를 돌아보며 약올리는 듯한 표정으로 씩 웃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맞추고 싶게 만드는 충동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네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오피스 저크 지금 아이폰에서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 앱톡이었습니다